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희의 마음입니다. 이 틀곡화의 가산마를 잘 들여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. 이 틀곡화의 가산마를 잘 들여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. 이 틀곡화의 가산마를 잘 들여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. 때로는 기쁨에 때로는 슬픔에 웃고만 웃음으로 지나고 갈게 이제는 모두가 지나던 일일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바라는 날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테니 웃으며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오늘의 영광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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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.